펌탑의 피염둥이의 이펙트 오 전경기 후하 걸쳐 놓을까 후 경험상 전경기 스타트에도 필요한 카드 안 나왔어 뒤짐 어 네네네 오 도다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알고 있음 또 강무원 영어는 잘 못 읽는구만 너무 세게 맞았는데 뼈가 부러진 디텍트 뼈가 부러져있습니다 오 오 미지겠는데 연막탄이면서 살겠다 으 으 으 오 오 우리 아 아니 미친 체력이 56이야 아니 맹서감 다 밑에 있네 골각헨 저거 죽여 저거 아 스투핏 번개구체 번기멍청이 또꼬 뭐 먹지 뭐 먹먹먹먹먹먹먹먹 우벼파기 버퍼 없는거 너무 아쉽다 엘라이밍도 아쉬울거야 와 오라지바람 욕을 안할수가없다 개떡같아 야 드레이 게임 진짜 드레이 게임 진짜 흐흐 흐흐 응 억가해봐 그래도 내가 이겼어 고어 또 오지 아니 버퍼말고 고어 써지 줄걸 고어 써지 개많이나 오네 퍼보 홀로그램 급구 급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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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아 꺼져 아 꺼져 옆에 민간호 라이돌 이이펙트 자위모트 짠 자위모트 어림도 없지 자위모트 자위모트 재활용불 갑니다 역장 대신에 등기장벽 넣을까? 아니면 그냥 역장을 쓸까? 호스필드 아니 대박 미친 뱀핑몰 아 24대 많이 역시 역시 쓸더슨 역시 쓸더슨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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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드로지대 아니 평소에 드로 이렇게 잡히면은 걱정이 없다 거의 역장 흠 Welsh 흠 흠 걱정이 있을지도 제거 먼저 하자 이 수비가 아님에 감사하십시오 휴먼 항상 감사하십시오 불만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먹기 전에 냉정함 하나 더 할까 세장이면 되진할까 세장이면 될 듯 전경기 있으니까 플러스 나오면 그때는 짚는 걸로 하고 와 진짜 이막은 전설이다 대기 세든 말든 그냥 처받는구나 백분열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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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서버 플러스 주면 안 됨. 안. 됐. 0 0 0. 0 0 0 0. 1. 2. 2. 2. 2. 2. 3. 2. 2. 2. 2. 2. 아. 매너요. 매너요. 4위모가 올바른 타이밍에 잡힐거라고 기대도 안했지만 이렇게 빠지는건 너무 아쉽다.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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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워반 에프 도망갔다 안돼 알고리즘 뭐해 전의 알고리즘이 어느 나라 말인가에 대해 채팅으로 배웠는데 까먹은 지식이 감소했다 알아봐 지식이 들었다 한국어 알고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거짓말 유사어로 모르고리즘이 있다 아님 말고 우각도에서 발생 아니 후벼파기 인마 밑에 샤이 후벼파기 샤이 후벼파기 이러다 또 알고리즘 안쓰겠네 빨리 써야겠다 그래서 에이 protection 워ον 이맥 경과 이맥? 나머지 두개가 너무 쓰레기네 컷다 컷 풀리트 안가도 된다 그래도 제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테두리 탈거 시 시 시 시 시 시 지금 시작합니다. 도망가죠. 도망가죠. 도망가요. 고잉? 본말로 할때 냉정한 플러스 내놔아 Selected the關 여러분 are not able to try this game at home 들어 조심 오!오! 오!오! 오!오!오!오! attacks 깨에에에에에 오간데? 아이 나 안죽었다 아이 똑같은 게임 이 게임은 아프 이 게임은 다스팅게임 땡큐 괴력 1 회장 당신의 세력 일이다 불만 있어요 섬탑으로 와라 뭐임? 여기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데 어째서 대기반도 쓰레기통인데 질수다 이거는 너무 꼬아서 대충했네 뭐 못잡을건 아니니까 와 몰루표 전경기 대구성 대구성 도라인가? 비팩트 하늘 날아간다 하늘 날아가 아니라 미국이겠지 대구성 도라인가? 그냥 병 속에 얌전히 소각봄 넣는게 나나? 근데 이건 그냥 그냥 운이 없는거지 뭐 다른 문제는 아니다 인게임 오우 미친게임 대단해요 이펙트 하고싶은 사람? 붙인 과정 탐색 홀로그램 하나 더? 그래도 저기선 탐색이 맞는거 같다 이펙트 인생 쫑난 듯 지금까지 디펙트를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탐색이 맞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새팔용 하나만. 새팔용 줄 생각 없니? 없으면 됐어. 와플? 어림도 없지. 새팔용 줄 생각 없니? 새팔용 줄 생각 없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우리 거인의 머리님 잘가라고 배움도 해주고 디펙트는 감동받았습니다. 예브주 영... 염주특 영 영주 레이켄 브로코라지바라 영... 염주특 염주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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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방어다 재활용 하나만 있었어도 다 부숴었다 재활용 하나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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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펙트랑 사일런트는 어쨌든 드로운 발에서 버스날 수 없는 캐릭터라 3학4일은 좀 나은 편이긴 한데 복전반 쓰면 되니까 아빡이 특 백배 비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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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오우님 한 놈 더 내려갑니다 한 놈 더 내려갑니다 전부 먹기 전부 걸으기 뭐야 전부 걸으기가 말이 돼 니오우님 한 놈 더 내려갑니다 영영영 영영영 밀집 깎지마 도라야 밀집 깎지마 도라야 힘도 깎지마 그냥 다 깎지마 생각해보니 힘 깎는 것도 기분이 나빴다 애지중지에 모아온 포션을 창방에서 뺐는데 뭐 창방에서 포션 빼는 거는 워낙 흔한 일이니까 딱히 억울하진 않은데 암튼 심장전이 조금 더 불리해졌다 이거지 포션이 하나 없으니까 코로나 Yan его 쩍져라 뉘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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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lication 아니 이런 아니 미친 주광복 어디갔냐고 여깄네 여깄네 김장보수쇠 정말 빡치는 게임이야 김장보수쇠 막은거 맞지? 딱방어다 김장보수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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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심장 허접색은 디펙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디펙트랑 거대한 벽 앞에 없는 무릎마저 꿇고 마는 심장. 심장은 오늘도 눈물을 흘린다. 울지 마라 심장. 강자에게 지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독꽃의 방함. 아니 독꽃이 8일 보소. 피단병이 있었으면 피단병이 더 힐 많이 있겠다. 이것도 심지어 어둠이한테 빠짐. 미친 어둠이 세기들. 심장보다 더 세. 섬탑 서열 1위가 어둠이라는 사실. 스티 ops entry. closed SOC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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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